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근대 작가 백석의 단편 그 모아 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명은 백기행, 1912년 평북 정주에서 출생했으며 193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단편 그 모아 아들이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백석지음 그 모아 아들 이야기는 이남 이녀의 자식을 데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과부 대감 엄마와 유부남 양고새의 성적 일탈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네 우물터에선 이런 소문이 돌기 비롯하였다. 아니 대집 대감이 엄마래 좀 다르티? 바람이 났대. 늦바람이구만. 건 또 누구하고? 아와 그 전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았어. 양고새 말이야. 젊어선 젊은 값이지만 이젠 늙은 거인 무슨 원 과부론 못 살겠는 게지. 만날 쌈이라도 만 그 집에서. 누구하고? 아 그 로친네하고 그러지. 그 로친네도 불쌍하지. 그러게 아들 생각이 더 난데. 안 나겠소? 대감이는 가만히 있나? 엠이 그러는 것을 어떻게 하겠소? 대감이도 야단이야. 그러지 말고 시집을 탁 가버리지. 그러게 그 로친네가 화가 나면 시집가라고 그래도 그건 안 간다는데 또 더 성이 나서 해보잔데. 그건 쌍송화로군. 매장 장터에 샜습대다 그려. 아 그러야 낫내지. 맨 제뻔 장에도 광목을 반통이나 끊어오드랩대다. 그거 돈이 용코만. 돈이 어디서 났노? 돈 나는데 다 있지. 나는 한 번 못 끓였지. 내래민주야. 아니 그런 돈을 나는 한 번 못 받아봤지. 하하. 아이고 원. 통동의연맨 한 번 못 끓여봤소. 아이고 나 같은 바본. 원 광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동리 우물에 저녁물을 기르러 와서는 집에 갈 생각도 없이 팔짱들을 끼고 이렇게 한바탕씩 버려놓고 나였다. 이래야 마음이 시원하였다. 한바탕 웃고 나면 물동이를 잃을 기운이 없어졌다. 이야기거리가 끊어져가던 동리엔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겨 왁자하였다. 젊은 사내들이 밤에 말도리터로 모이면 또 이야기가 벌어졌다. 어떤 흉측한 사람은 나도 엿이나 한가락 사줄까보다 하고 웃었다. 좀 작히 그리지 않아도 건넌말 경세라는 사람과는 맨 첫 번 장날 장길에서 조루 드레드만 하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그래 어디 캣 답당아 하고 궁금해서 묻는 이도 있었다. 경세 고깍쟁이래 제 돈을 세게 하면 날과 그러지 넌 역허녕 산삼도 사주겠으메 낄낄대고 흉측한 소리 잘하는 사람의 소리였다. 거쟁이 살았을 적보다 그 애민엔 입성 잘 입습대 상판도 밴둥밴둥 젊어 갚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였다. 양곳에도 안된 놈이지 아들이 당바람 과부를 건더러 가지고 그러노 어떤 사람은 점잔을 빼고 이렇게 말해버렸다. 아들이야 있건 없건 도왔으면 좋았으면 됐지 긴긴 겨울밤을 타굴 때까지 담뱃내 속에서 이런 이야기로 헤어질 줄을 몰랐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이런 말감은 더욱 재미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과부 아 남은 데가 어디 카가소 동료 첩정 영감이 걱정비스시 숭글거리며 이야기하면 아 안 낫는 법이 이 과인디 하는 것은 오초시였다. 이렇게 동료는 이 과부 하나로 법석이었다. 나이 열여덟 된 떡거머리 총각 키가 구척이나 될 듯한 투실투실한 대감이란 아들을 이 과부는 두었다. 그 아래로 딸 둘 아들 하나 사남매나 되었다. 대감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 어미를 때려죽이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다. 농사라고 두어 섬지기를 얻어 붙이는 것도 근년에 와서는 대감이 어린 누이 둘하고 다만 셋이서 붙였다. 과부는 김멜 생각도 아니하였다. 집에 있는 적보다 없는 적이 많았다. 실상은 과부가 집에 있는 것보다 동리에서 이런 소문을 안 듣는 것보다 대감 내 집 형편은 퍽 살기가 누그러워졌다. 밥 갈고 쟤네는 긴긴 해 삼사월에도 전혀 없는 점심을 먹게 되고 쌀이 떨어질 데가 없이 그득하니 채워지거나 였다. 옷감도 가끔 끊어들였다. 이것도 다 제 어미 덕인 줄을 대감히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슬그머니 알고 있는 대감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머져 고요할 줄을 몰랐다. 아비를 생각하는 마음 어미에 대한 미움 이것은 그를 전 없이 파리파리 말리게 하는 연유이다. 다른 길을 취하여 꼴 놀리는 것을 안 보자 않아 늙은 할머니와 어린 동생이 있다. 이런 대감은 어미의 하는 짓을 가만히 모르는 채 할 수밖에 없었다. 대감의 아비는 대감이 열다섯 대에 죽었다. 교탕 부증으로 교통 부증은 비트는 것처럼 몹시 아프고 몸이 붓는 증상입니다. 사년을 고생하다가 죽었다. 대감의 어미는 남편이 죽은 뒤로 어느 날 하루 평안한 기색을 가질 적이 없었다. 성이 통통이 나서는 공연이 늙은 시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대감의 할머니는 아무 소리가 없었다. 홀로 남 남 남 안 보는 곳에서 분함을 머금고 죽은 아들의 생각을 하고는 울뿐 이었다. 그뿐 아니라 과부 댁은 누가 조금만 어떻게 깔깔한 말을 해도 샘을 할 듯이 달려붙고 하였다. 대감의 할머니가 참다 못해 소리를 높여 한마디 대답만 하면 과부는 울며 불며 죽이라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과부된 서름에 못된 생각을 가진 대감의 어미는 점점 더 요망스러워 갔다. 어떤 때는 가장 정절이나 있는 듯이 남편 생각에 죽는다고 야단을 치기도 하였다. 대감의 어미는 나이 서른다섯 살이니 아직 그리 늙었다고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과부된 정말 서름이 매어 나왔다. 개가를 꿈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다 하고는 어떻다 말할 수 없는 원앙과 울분을 안고 쓰러지고 하였다. 대감의 어미가 양고새를 알아 흉측한 소문을 놓게 된 것은 대감의 아비가 죽은 뒤 이태가 지난 겨울부터 이다. 양고새는 쌀장사하는 사람이었다. 돈냥이나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의 집 며느리를 둘이나 바려주고 이곳으로 이사온지 1년이 겨우 되었다. 고새는 이 과부에게 눈길이 갔었다. 과부 또한 사내를 싫어하지 않는 터이다. 만나면 남달리 마주보고 얼굴이 뚫어질 듯이 쳐다보고 하였다. 양고새가 집을 이 동네에 두고 오리나 되는 영성장에서 장을 보고 하였다. 이사 이사 온 후로 가장 살뜰히 양고새의 집을 다닌 사람은 대가미의 어미였다. 고새의 마누라는 고새보다 7년이나 위였다. 그리하여 고새를 보고 그 마누라를 보면 어미 새끼 같았다. 고새에게는 딸둘밖에 없었다. 고새는 노란수염이 난 게름한 사람이었다. 나이 서른다섯 먹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 늙어 보이지는 않았다. 대가미의 어미는 고새 마누라와 좋아했다. 일도 도와주었다. 고새는 과부 다니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빨래 같은 것이라도 그 마누라를 보고 빨래는 건넌 집 사람 보고 좀 해달래지 할 적이 많았다. 마누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대가미의 어미가 자주 다니는 것이 퍽 좋았다. 올 적마다 이 과부는 수건 하나라도 바로 쓰고 왔다. 고새는 과부를 볼 적마다 슬금슬금 웃는 빛을 보였다. 과부는 다른 동네 사람이 맞지 못하는 좁쌀을 그냥 맡아갔다. 대가미의 할머니는 젊은 과부 며느리가 낯선 집에 자주 다니는 것을 재미없이 알았다. 그러나 품파리 한다고 꼬장스럽게 대답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동네에선 이 과부를 유심히 보았다. 과부는 이런 줄도 모르고 고새의 집에 자주 출입하였다. 동네 어떤 영감은 미리부터 고새란 간악한 놈인 것을 알고 젊은 과부가 이리 날까 보다 하였다. 영성장은 하루 엿새에 섰다. 고새는 이른 아침 장에 가면 을의 뒤를 따라간 것은 과부였다. 장에 가면 쌀을 고르는 핑계를 하고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정이 들 대로 들었었다. 동네 장군은 미리부터 이런 꼴을 보고 수근수근 웃고 싱글거렸다. 고새가 이 동리로 이사 올 적에 그 마누라는 배가 불러왔었다. 이사 온 지 석 달이 되어 마누라가 몸을 풀게 되었을 때 고새는 을에 과부를 청했다. 산모의 뒤를 며칠 좀 보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고새가 부탁하지 않아도 나서서 일을 해주고 싶어하던 과부는 마음이 그뜩하였다. 고새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나 과부에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계집이란 마음이 한 곳으로 쏠리면 의뢰의 다른 곳은 돌보지 않는 법이다. 이 과부는 아직 동네 사람들이 수근대는 눈치를 눈치도 못 채웠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굶어도 집에 있지 놈들 시비 듣기 싫다. 고 말하고는 며느리가 성내는 꼴이 보기 싫어서 훌쩍 나가버렸다. 그 뒤로 대가미가 벌어여 몇잎 벌겠소. 정참 집에 좀 있소. 이렇게 권하였다. 과부는 성이 통통나서 대가미를 잡아먹을 듯이 악을 썼다. 어, 이놈아 새끼 너 잘 군다. 집에 있으라고 애미 밥술도 못 먹게 할테냐 이놈아 새끼야. 대가미는 미리 이럴 줄은 알았다. 그러나 얼굴을 들 수 없이 망신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미를 노끈으로 잡아매 두고 싶었다. 대가믄 어미가 금방 불덩어리가 침 있는 듯이 펄펄 날뛰는 것을 보고는 훌쩍 나가버렸다. 과부는 더욱 분이 나서 저 혼자 악을 썼다. 성난 김이라 할 말 못할 말 되는 대로 분을 풀려 하였다. 그러나 누구라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근처 집에서는 과부의 야단치는 소리에 떠대 과부 성이 났다 하고 서로 비웃는 판이다. 과부는 성이 좀 풀린 뒤에 시험이와 대가미의 말을 생각해보았다. 여태껏 저는 그러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남의 시비란 소리에 가슴이 찔렸다. 그러나 이 찔린 것이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 소리는 이미 들은 고세의 정에는 그 힘이 미칠 수 없었다. 어린 것 데리고 살아가느라면 시비 들을 적도 있지. 내 몸이나 바로 가졌으면 되지. 하는 것이 과부의 생각이다. 스스로 제 몸을 용서하는 과부의 마음은 무엇에나 조금도 눌릴 것이 없이 보였다. 그러나 양고세를 보고 서로 눈짓을 하며 웃던 것과 그 언제인가 고세가 제 손목을 잡던 것과 제가 이때껏 생각하여 온 것과 모든 것이 이 얼굴에 내도치는 천연한 그것과는 맞지 않았다. 그는 그는 곧 기운이 없어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양심도 시비도 다정에는 항복하고 많은 것이 과부였다. 과부는 더욱더욱 그 행동이 홍고로 져갔다. 이럴 적마다 동리 시비는 더 커갔다. 그러나 이 과부는 바로잡을 시비는 못되었다.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하였었다. 대가미의 할머니는 제 며느리 꼴이 틀려가는 것을 보고는 일절 며느리와 말을 하지 않았다. 대가미도 제 어미더러 이렇다니 저렇다니 말이 없었다. 과부는 그 꼴이 오늘과 내일이 달라졌다. 예전 대가미의 어미는 아니었다. 거쟁이 살았을 때의 대가미의 어미는 아니었다. 점점 남의 사내하고 막롱을 하였다. 동리에서는 이제야 팔남봉인데 남봉이야 삼식 과부 남봉 나면 야단 이지 이런 소리로 과부의 상판에 침을 뱉듯이 놀렸다. 흉측한 사내들은 이 과부의 궁둥이를 따라다니게 되었다. 과부는 저도 내놓은 남봉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럭저럭 내놓은 걸음을 돌이킬 힘을 얻지 못했다. 고세의 마누라는 또 딸을 낳았다. 고세는 마음이 좋을 리 없었다. 이번 해산에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만 해도 고세가 좋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세는 슬그머니 아들 없이 죽을 생각을 하면 더욱이 과부를 생각하였다. 딸을 셋이나 본 고세는 아들 볼 생각이 와락와락 났었다. 아들 볼 생각에 풀어지지 않는 것은 과부였다. 이러한 고세는 드디어 마음을 정하였다. 이 과부를 후려넘기기에는 아무 힘도 들 것이 없을 것을 안 고세가 하지 못할 말을 입에 내어 뜻을 과부에게 알린 것은 고세 마누라가 몸 푼지 사흘째 되는 날 밤 고세는 이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 꽃 같은 젊은 색시를 홀려 넘기던 고세는 이제 제 맘을 두고 다니는 과부 하나 같은 것은 아무 것 힘들 것이 없었다. 고세 마누라가 진잘에서 잠든 틈을 타서 이 일을 저줄도로 놓았다. 물론 과부는 조금 더 거리끼는 멋이 없었다. 마땅히 할 짓을 하는 그들은 하지 못할 짓을 이뤄놓고도 천연하였다. 고세는 과부에게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과부의 마음이 더 고세에게 들도록 함이었다.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눈을 베어준다거니 좋은 집을 지어준다거니 대가미의 먹을 것도 넉넉히 주고 집이 넉넉히 살도록 해준다거니 여러 말을 다하였다. 과부는 이런 말을 듣고 나서는 천하나 얻은 듯이 좋아하였다. 사람이란 먹고만 사는 동물이라면 이 위에서 더 좋은 것이 이 과부에게는 없을 것이었다. 이날 밤에 서로가 그러한 일을 해놓은 뒤로는 본부 본처 그와 같이 그들은 사흘이 멀다하고 한자리에서 즐겨하였다. 고세 마누라가 눈치를 채지 못할 한도에서 그들은 짐승같이 장난을 하였다. 과부에게는 그럴 것이었다. 대가미의 아비가 죽은 지 3년이 되었음에 그동안 일어나는 성욕의 충동은 그야말로 생명을 갈아먹는 듯이 안타까운 적이 많았다. 3년 동안이나 산의 맛을 모르던 과부는 한 번 허락한 것이라 남이 있는 것 없는 것 가리지 않고 불을 본 풍댕이 같이 덤벼 이 성적 만족을 찾았다. 고세도 남의 젊은 과부를 데리고 그러는 것이 얼만큼 그에게는 향락을 주었다. 아들을 보자는 그 생각보다도 향락이 더 큰 목적이었다. 고세와 이 과부에게는 이런 기회는 많았다. 많은 것보다 지어낼 수가 얼마든지 있었다. 고세 마누라가 이것을 알면 큰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몰랐었다. 고세 마누라는 이런 것을 알려고 할 사람이 아니었다. 안다 해도 그대로 보고 지낼 사람이었다. 더욱이 딸을 셋이나 낳고부터는 고세를 볼 낯이 없는 것이 그는 더 숙어졌다. 저도 이제는 어린애 낳을 때는 다 된 듯이 생각되어 남편의 일에 아무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짐작했겠지만 정말로 이런 일을 알아 들추어낸 사람은 없었다. 전부터라도 동네에서는 과부를 고세의 작은 마누라 격으로 생각 안 한 것이 아니었으나 고세의 마누라가 해산할 적에 진자리를 차려 이 과부가 탓세나 고세의 집에서 자고 먹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그들은 더욱이 이 과부를 달리 보았다. 어드런 경험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 과부에게 어떤 전과 다른 변화가 있었을 는지도 몰랐다. 과부도 처음 고세에게 그 몸을 허락할 때만 하여도 이 일을 어떻다고 하고 어이할 바를 몰라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었다. 그리고 처음에 있어서는 퍽 마음의 가책도 있었다. 남들을 생각하여 문득 자기 행동이 죄되는 줄도 모름이 아니었다. 고세를 자기의 정절을 깨트린 사내를 밉게 생각한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도 회를 거듭함에 점점 식어 갔다. 동리에서는 이 과부 하나를 두고 그 우수수 떠들미 여간이 아니었다. 이러는 안에서도 과부와 고세의 향락을 위한 그들의 모임은 끊이지 않았다. 고세는 이 과부를 두고 생각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벌써 과부의 몸에 제시가 들어갔을 것을 미리 짐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과부를 어느 남모르는 다른 곳으로 보내고 먹을 것을 당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세의 생각에는 이 과부를 결코 처불어나 살리자고는 한 것이 아니었다. 고세는 영리한 사람이다. 이 되고 해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고세와 과부와 의 사이에 그들의 부둥켜 안음이 비롯된 후로 넉 달이 지낼 때에는 과부는 과부가 아닌 것을 저 스스로도 알았다. 이때까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남모르는 재미를 계속하여 왔던 것이었다. 대가미와 대가미의 할머니도 제 며느리가 제 어미가 벌써 집에 과부어미 과부며느리로 잊지 못할 것을 짐작하였다. 그러고는 남이 숭하다 하고 그들은 한탄할 뿐이었다. 더 어떻게 할 재주를 알 수 없었다. 어서 하루라도 이 과부가 집을 떠나 숫재 남의 종이 되든 첩이 되든 제 아비 제 아들의 죽은 이름을 들추지 않기를 바랐었다. 과부는 입맛이 달라진 것을 남이 알까보아 두려워하였다. 그 밖에도 제 몸에 하나씩 둘씩 일어나는 변화를 남이 할까봐 두려워하였다. 이런 일은 남모르게 지나갔으면 좋으련만 세상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동네에서는 벌써 눈치를 밝히고 어느 누가 먼저 말했는지 알 수도 없이 많이 떠도는 구름같이 저 집과부는 아이 가졌다더라 하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고세도 과부도 대가미도 대가미의 할머니도 다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놈들아 누구래 어드래 아가리에 똥 들어간다. 소리를 칠 사람들이 못된 것은 곡절히 숨었었다. 고세는 영리한 사람이다. 오랜 일을 끌어가지고 움질거리는 것보다 하루밭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나은 줄을 알았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때 고세는 종용한 틈을 타서 이제 여기 있지 말고 개천딸이 내 집을 하나 얻어두었으니 거기가 있게 하지 하였다. 과부는 다 안다는 데에는 가슴이 능큼 뛰었다. 과부는 혼자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겠지 하였으나 고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제가 하여온 일을 사람 앞에 내어놓게 된 것을 생각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놀라는 것보다도 무섭고 진저리가 끼쳤다. 살짝 없어지는 재간이 있었으면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놓은 판에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합세다 그려 아이고 과부는 한숨을 쉬었다. 내 한당거리에 쌀이나 한 말씩 갖다주지 그렇게 하고 말을 못 맺고 그만두었다. 과부도 더 할 말이 없었다. 이런 소문은 과부와 고세와 대가미와 대가미의 할머니를 머리를 못 들게 하였다. 그들은 마치 죽으러 가는 양 모양으로 세상의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하였다. 그래도 고세만은 빤둥빤둥 하니 굴었다. 이런 소문이 동리에 퍼진지 열흘이 못되어 그리고 고세가 과부 떨어 개천다리로 가라는 말을 한지 닷새가 들락말락 하여 과부는 이동리를 떠나버렸다. 남 하나 아는 사람 없이 제 집 인간들도 모르게 이동리를 떠나버렸다. 고세를 내놓고는 며칠 동안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다. 동리에서는 과부로 도망갔대 이런 소문이 뒤를 이었다. 대가미도 과부 어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있는 것이 없는 것만 못하였다. 해미든 대가미가 제애미의 그 더러운 시비를 듣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이 없어진 것이 나았었다. 한 가지는 이런 소문이 들자 고세마누라의 귀에도 이 말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고세마누라는 아무 말이 없었다. 계집의 마음으로는 말다툼이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 고세마누라의 말썽 높이는 것을 들을 사람이 없었다. 동리는 흥에 겨워 시비하던 말거리가 우승승한 수수께끼가 되어버렸다. 과부가 달아난 지 엿새가 되어 동리 한 사람이 과부를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은 동리 사람의 귀를 기울게 하였다. 대가민 이네도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동리 사람들은 하나둘 건너가 과부가 개천따리에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 개천따리는 이 동리에서 20리 나가면 있는 장모의 많은 조그마한 거리였다. 고세가 이곳에 과부를 갖다 두었었다. 그 후로는 동리 사람들이 하나둘 과부를 보고 와서는 배가 남산만 앞대 더러는 아들이나 낳겠나 또 어떤 사람은 고세네 아들이 태우나 고세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동리 옆연네들이 무명이나 장소물을 가지고 개천따리 장에 갔다가 와서는 과부 봤지 바로 입성도 차리버 습대 하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어떤 노친네는 들어가 봤습마 하고 빙긋이 물었다. 암마 동지 딸짐은 막다리 대게 습대다. 이렇게 그들은 과부의 말을 입에 내리지 않았다. 이럴 때에는 여름이었다. 전 같으면 대감이 있으나 없으나 한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던 어미가 살아 이별을 했거니 하면 누구에게 돌이켜야 될지 알 수 없는 원통한 것과 울분한 것이 치밀어 슬그머니 눈물이 고이고 나였다. 대감이의 할머니도 아들 생각 그리고 집 생각 뒤섞여 나는 생각의 비애에 울어 늙은 얼굴이 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대감이의 아래로 어린 것들이 울고불고 하였을 것도 말할 것이 없었다. 대감이의 아래로 누이 둘이 있어서 밥은 지었다. 과부는 개천따리로 온 뒤부터는 늘 울었다. 안 나던 전남편 거쟁이 생각이 나고 집안 생각이 나고 맛 못 본 비애가 복받쳐 그리 시원한 살림을 못했다. 밥도 혼자 잠도 혼자 남한테 손가락질 이 모든 것은 과부의 살을 내리게 하였다. 이상한 것은 고세가 이곳 온 뒤로 하룻밤이라도 온 적이 없었다. 먹을 것은 주었다. 그러나 와서 같이 밥 먹은 적이 없었다. 과부는 여름 더운 때 땀을 붓다가도 집에 돌아가 시어머니하고 아들들 데리고 농사하고 김매면 얼마나 좋겠소 하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세도 과부가 이미 지은 죄를 터쳐버리고는 제게 달려있지 않을 것을 알았다. 과부는 불러오는 배를 안고 이 개천다리에서 정배사리 귀양사리를 하였다. 바로 6월 어느 날이다. 대가미와 대가미 할머니는 이날 더욱 맘이 좋지 않았다. 저녁이라고 노을한 조밥 오이냉국 한 사발 고난 사람에게는 줄인 사람에게는 이것도 맛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목이 타오르고 가슴이 부긋거려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죽은 아들 생각 도망간 며느리 생각에 늙은이는 그만 숟갈을 들었다가 눈물이 쏟아져 야 거정의 년석아 야 대가미 어미 말끝을 못 맺고 울었다. 목이 메어 울었다. 대가미 또 울었다. 옆에 있던 것들이 곡절을 모르게 울음이 터졌다. 그들은 그칠 줄을 몰랐다. 얘 그 놈을 죽여야 원통스럽게 몽석을 비는 것은 대가미 였다. 여름날 날은 흐렸다. 하늘에 검은구름이 흩어지고 그새로 별빛이 흘렀다. 좁다란 뜰안에 어둠은 들었다. 모기가 잃었다. 그래도 대가미의 집 좁은 뜰안엔 찾아드는 어둠과 같이 서름이 더 어려졌다. 대가미는 갈수록 더 화가 났다. 드디어 일어서 작대기를 들고 고세의 집으로 달아갔다. 대가미의 할머니도 일어섰다. 대가미의 누이동생 둘 아우 하나 모두 일어서 대가미의 뒤를 따라 울었다. 여섯 사람은 고세네 집에 들어갔다. 넓은 뜰의 방석에 목이뿔이 붙었다. 대가미는 작대기로 뜰을 때리며 이놈아 야 이놈아 통곡이 터져나왔다. 작대기로 고세를 하나 후려 갈겼다. 고세는 일어나 작대기를 잡고 대감을 붙잡는다. 야 이 도족놈아 고세도 성에 올랐다. 야 이놈아 내 늙은 노치네의 통곡이다. 고세를 부대에 끌어당긴다. 아이들이 더욱 울었다. 고세마누라 어린아이들 또 고세를 부대 잡고 울었다. 대가미와 고세는 서로 뭉켜 돌아간다.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말을 못하고 우는 것은 대가미 할머니다. 옆집에서 앞집에서 동리 사람들이 와 하고 모인다. 넓은 뜰에 그뜩 들어섰다. 아이 어른 옆었네 사내 할 것 없이 빽 둘러섰다. 고세와 대가미를 말려 떼어놓았다. 고세는 달아나버렸다. 고세의 마누라는 글쎄 괜히 그러지 아누 하며 어쩔지 모른다. 고세에 울던 딸들도 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대가미와 노친네는 죽을듯이 땅을 치며 울었다. 아이들은 울음을 그쳐버렸다. 여보 노친네도 그러면 어찌하겠소 하며 어쩌라고 이말하였다. 노친네는 울음 섞인 말소리로 거정이 생각과 그년 생각과 요 놈을 잡아먹고 하고 또 울었다. 대가미는 말도 못하였다. 그저 이놈아 아버지 하며 울뿐이었다. 밤은 깊었다. 사람도 하나둘 헤어졌다. 그러나 대가미의 인간은 갈 줄을 몰랐다. 이 자리에서 꺼지려는 듯이 움측하지 않았다. 그들의 울음에도 믿음이 있었다. 닭이 꼬꼬울 때에 으슬렁으슬렁 집으로 돌아왔었다. 곳에도 어이없어 모든 것이 뉘우쳐 여섯 사람의 살을 떼어먹은 것처럼 제가 사랑같지 않은 생각에 잠을 못 잃었다. 이후로는 대가미도 다시는 고세에게 행악을 하지 않았다. 고세도 기운이 죽어졌다. 과부는 동지 딸 바로 초하른날 몸을 풀었다. 고세도 알리지 않고 옆집 할멈을 곁에 두고 그는 그 죄를 터쳐버렸다. 애기를 낳은 지 하루를 지나서야 고세를 청하여 왔다. 고세를 섭섭하게 만든 것은 이 죄를 쓰고 나온 애기가 계집애였던 것이다. 이 애기가 아들이었다면 고세는 여태 가슴을 앓던 후에도 조금 줄어질 것이 그만 더 도다 놓았다. 과부는 안고 있던 죄뭉치를 토해놓았으나 더욱 그는 회골같이 상에 들어갔었다. 고기나 잘 먹지. 고세는 과부에게 이 말 한마디 하였다. 고세는 사흘 동안 과부 옆에서 지냈다. 남을 위하여 죄를 낳게 한 사람인 고세는 그 헌신작 버리듯 떠날 수가 어려웠던 이었다. 동네 동네 고세가 개천따리로 간 것과 때가 동지 딸 과부의 막다린 것을 알고 침작하였다. 고세 마누라의 입으로 과부가 딸 낳았다는 말이 나왔다.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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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을 리가 없었다. 그 후 한 달이 되어 과부는 고세에게 어린 딸을 주었다. 고세도 더 과부를 데리고 있으려 하지 않았다. 고세 마누라는 좋을 리가 없었다. 제 새끼도 아닌 것을 귀찮게 시종을 서게 되었었다. 고세는 양저주로 이 과부의 딸을 기르려 하였다. 내 팔자의 아들이 하고 과부를 생각하고 과부의 딸을 생각하고 상을 찌푸리곤 하였다. 이 과부의 딸 이름을 횡렬에 따라 숭례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고 과비라고 불렀다. 과부는 개천다리에서 또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그 후로는 동네에서 이 과부나 고세나 대감에 대한 소문을 말하는 이 없었고 듣고자 하는 나 그 후로는 1년이 지나 대감인은 이 동네에서 40리나 떨어져 있는 마다리에 이사를 갔었다. 과부는 도로 들어와 과부어미가 되었다. 두루 별별 것을 다 지나본 과부는 예전 과부는 아니었다. 시어머니에게 아들에게 그는 며느리요 어미가 되었었다. 이곳은 해변이다. 농막에서 생각지 않던 아늑한 살림을 하는 그들은 지나간 옛일을 제가끔 생각하고는 마음을 언짢아 하였다. 대감에 혼산말이 일어나고 갓난이 시집터가 생겼었다. 고세는 이런 말을 벌써 듣고 허 웃을 뿐이었다. 동네에서는 한금만 가보고 한껏 넌중스러워. 제애미 제 새끼 다뤘음 다루고 말고 그것도 애미라고 그렇게 새끼가 좋대디. 그렇게 애미 구실을 하고도 염치 있나. 제애미 제 새끼 무슨 일 있갖게. 대감 이도 머리가 큰 것이 그 애미 아니면 못살겠기에 그렇게 망신을 하고도 또 같이 있나. 그 노친 애는 어디른데노? 아이고 말마루 너무 도와서 말도 안하던 며느릴 전우가는 다른데니깨네 일을 잘해도 어방없이 잘한대 또 대답이 없대 화가 복됐군 별변도 다있디 그 과부 남복 날 적에야 누구래 저럴 줄 알았겠소 글쎄 말이지 고세가 들으면 왜 모르고 그 고삐를 보고는 한탄을 한대 안 그러겠소 고세도 과부나 고세도 팔자지 그 과부 팔자도 무더운 해 그런 팔자가 또 어딨겠게 이제 살살면 또 팔자야 팔자고 말고 옛말 하겠소다 과부래 고삐 생각이 나겠지 안마 새끼 생각이 안 나갔소 데레다 기르지 그걸 아니 여보 그걸 어떻게 하갔소 놓친네 대감이 아니 아들이 점직해서 원 애미 새끼 팔자도 또 무더네 이렇게 동네에선 또 끊어졌던 과부의 헛소문이 터졌다 그러나 과부와 대가미의 귀에는 이런 소문이 들릴리가 없었다 그들은 그 후로는 오직 녹막에서 자고 깨고 할 뿐이었다 과부의 헛소문도 슬슬 녹아버리고 과부나 고세나 오직 곱비 그 어린 것을 사이에 둔 슬픈 팔자를 서로 홀로 한숨으로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등보통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로 발표한 백석의 생애 첫 작품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사랑 오직 오직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감사합니다.